이 논란이 지속되는 건 결국 문자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문자 내용을 모르고선 김건희 여사가 왜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, 한동훈 후보는 왜 답장을 하지 않은 건지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주장이 엇갈리는 양측을 모두 취재해서 지난 1월 김 여사가 보냈다는 논란의 문자 5건의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.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게 지난 1월 15일입니다. 이날 김 여사가 두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. 이날은 명품백 논란 사과에 대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며 대통령과 한 후보 간 소원해진 관계를 중재해보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친한계는 15일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19일 세 번째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친윤계 설명입니다. 반면 친한계는 김 여사가 사과 시 책임론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나흘 뒤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양측의 강조점은 엇갈립니다.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친윤계는 설명합니다. 하지만 친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한 문장이 빠졌다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25일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대통령실 사퇴 요구와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5건의 메시지 모두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 원희룡 후보는 오늘 한 후보를 겨냥해 메시지 내용을 모두 공개하거나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한 후보 측은 메시지 내용 공개에 선을 그었습니다.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개입으로 여당 전당대회가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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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